어 아닌가? 맞지? 왜 64개가 64개가 1월이게 64개가 6400원 아니야? 맞지? 아닌가? 한번 가보자 에나보나가 한번 여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64개가 6400원이야 6400원을 어 하면 64000원에 10개인데 128000원으로 4개월 4개를 산거거든? 이러면 엄청 이득이란 말이야 사실상 어 128000원으로 4개월 4개를 얻었고 그러면 256000원으로 내가 4개월 8개를 샀단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마크 헤이지 사상 엄청 싸게 산거야 엄청난거지? 나 4개월 44개나 있어 이제? 이거는 엄청 내가 장사를 잘한거지 퀘스트도 빨리 깨야 되고 잠깐만 이거 보자 지금 내가 이제 퀘스트 저거 받아야 되지? 엘프 여왕을 잡으라는데 엘프 여왕 잡을 수 있는지 한번 가볼까? 한번 일단 시도는 해보자 잡을 수도 있잖아 운 좋으면 운 좋으면 잡을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내일 컨트롤을 하면 될 수도 있다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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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엘프 여왕 잡아보자 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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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미쳤네? 어어 장난 아니네 신의 상점 엘프 형 에나 번화가 넌 조금만 어.. 디오 여기서 잡자 헬프 여왕 잡는 케이스 떠있는거 맞죠? 오케이 잡았다 왜 이걸 힘들게 잡지? 난 진짜 잘 잡는다 근데 야 얘 잡으면 3월의 기억 나와 3월의 기억은 진짜 개이득이다 14개 야 나 뭐야 46개나 있어 요정 1000개 야 레베 24 됐어 한 번에 와 이거는 완전 와 이거 다음에 다른 퀘스트 없나? 전화해봐야겠다 중명님 중명님 이거 아직 퀘스트 없어요? 아니 있는데 가지마세요 저 갔다가 돌아왔어요 저 한 번 가볼래요 어디에 있어요? 아니 일단 시민이 그 뭐야 퀘스트도 잘못 설정되어 있어요 저 개고생했어요 퀘스트 잘못 설정되어 있다뇨? 아예 못해요 그거? 아니 그 깰 수가 없어요 지금 그 NPC를 다시 갈아야되가지고 그리고 몬스터 체력이 1100이에요 아버님 어어 가볼래 나 몬스터자면 거기 3월의 기억 나오지 않을까? 3월의 기억 한 번 해볼라고 3월의 기억이요 나온 것 같긴 하네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그 디오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위로 위로 쭉 가요? 위로 쭉? 예 근데 이거 제가 리타님하고 스윙님한테도 알려줘버렸네요 이거 근데 나 왜 그림자 파동이 두개나 들어있지 누가 그림자 파동 하나 버렸는데? 무슨 말 했어? 나 아무것도 못들어 그림자 파동이 뭐지? 그림자 파동 스킬 어디서 위로 쭉 가면 돼? 스킬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야 여덟라님은 어떻게 돈을 좀 주셔야지 제가 알려드리죠 흐흐흫 돈 왔는데? 어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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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사 멋사 주지 말고 나 주면 안돼 아버님 그거? 아 이거 줘야지 어쨌든 이따가 드려줘야지 멋사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거기 아버님 피읍 있어요? 포션 얼마짜리 쓰시는데요 아 그러면 가능할거에요 거기 일단은 남자 여자 괴물 좀비들 잡는게 있거든요 아 근데 저 우주최초 이러면서 열심히 갔다왔는데 후회했는데 형 이거 왜 얘네들 워프하는 애가 없지? 여기 마을에 왔는데? 아 구막혀 마을에 워프하는 애 있긴합니다 여기인거 같은데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여긴거 같은데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만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아 여기 있네요 어 와 얘구나 에 그 강아지 한번 잡아보시면 아 내가 괜히 왔구나 그런 생각 하나 드실거에요 한번 잡아보세요 열심히 전 지금 엘프전사 견습생 몹 많은데서 지금 열심히 잡고 있거든요 어 좀 잡을만하세요 무기가 좀 강하셔가지고 잡을만 할 수도 있고 어 잡을만해 어 잡을만한게 아니라 괜찮은데 어 아니 뭐 피읍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잡지? 한대도 안맞고 잡아 아니 아버님 한대도 안맞는거 아 그러네 데미지 세면은 그렇긴 하겠네 전 맞으면서 그냥 대놓고 잡아가지고 근데 사실 맞아 되게 아 맞아요? 되게 아파 그럼 아버님 방금 멋있는척하다 맞은거네 수고의 겸 아 아니구나 어 6월의 기억 많으세요? 저 견습생이 제일 나은거 같은데 지금 아이 저 이거 3월의 기억이 나와가지고 3월의 기억 해야지 제가 그 보스 하잖아요 아이 그렇긴 하죠 3월의 기억 거기 30개 먹는 속도라 견습생 30개랑 비슷한거 같아가지고 어 와 근데 이거 완전 꿀이다 이거 내가 오늘 3월의 기억 몇개 드셨는데요? 아니 이제 하나 나왔어요 아 하나 나왔어 어우 아파 근데 진짜 안 눕긴한다 하나 부신데 네 아니 뭐 어떻게 옆에서 떠들어줄 사람 좀 필요했나본데 아버님 뭐 어떻게 더 빠르게 잡는 방법을 외워야겠다 스텝을 바꿔야겠어 강아지는 근데 안맞고 잡을 수가 있어 강아지는 맞던데 사람은 안맞고 잡을 수 있는데 강아지는 그거 되지 않아요? 어? 강아지는 어떤거요? 그... 뭐지? 어? 어 뭐야 얘 여성 그냥 때리고 만... 그냥 잡히네 여성은 강아지 안맞고 잡... 안맞고 잡을 수 있어요? 강아지 안맞고 잡을 수 있어 어 진짜요? 어... 아 이렇게 잡으면 되는구나 그냥 이게 좀 패치된거 같다 잡는거 사거리 패치됐네 잘 잡으시나보네 부럽다 아버님... 아버님 돈 많은가보네 과기사 그... 여기저기서 그냥 삥땅치고 돈 많이 버셨... 지 부럽네 아이 제가 삥땅치다니요 아이 그런건 아닙니다 전 오늘 버그 제보 해가지고 돈 많이 받았어요 20만원? 30만원? 아니 나는 버그 제보 안녕히 계세요 아니 제... 전 그 버그 제보가 마크... 마크 세계를 위협할 만한 버그였거든요 한 돈 천만원 풀릴 뻔 했어요 아 돈 천만원... 아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나는 아 그래요? 어? 아 오 야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아프다 고름 들어보니까 난 그 정도는 아니긴 하네 야 사머리기억 8개야 이거 가능하겠는데 오늘 안에? 8개면 진짜 잘 잡는건데? 좋아 이게 30개당 사머리기억이 하나잖아 그쵸 그럼 난... 난... 난 리타님한테 4달별로 팔았거든 2월의 기억 20개를 아 아까 사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2월의 기억 이런거 근데 나는 지금 이거 3월의 기억 한 번에 얻고 있는거네 개쩐다 야 내가... 그러니까... 양아치 아니에요 그거? 양아치라니 아하 이거 요들단 그 이름... 아 그래도 이름을 찍었던데 아까 보니까 아 얘는 퀘스트나 수락하고 할까? 퀘스트 안된다며 얘네 퀘스트... 다시 말씀해주셨는데 관련 퀘스트를 제가 못찾은거래요? 제가 그... 다른 퀘스트 먼저 했나봐요? 아 그럼 말해줘요 나 혼자 계속 잡고 있었잖아 아... 관련 퀘스트를... 아 선생님 물어보기 전까지 제가 개뜬것 없이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예... 아 제가 그러면 이거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나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종룡도 알려줬으니까 NPC 하나밖에 못봤는데 그... NPC 먼저 하면은 그... 다른 퀘스트가 안되나봐요 우선이 어떤건지 몰라서 아... 그 NPC가 지금 어디에서 발견했어요? 그 하나의 NPC는? 그... 입구로 쭉 가다보면은 그 돌... 땀 있는데 있는데 거기 그거가 먼저가 아닌가봐요 음... 일단 퀘스트부터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열심히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대박이다 오늘 그냥 나 앞서갈수 있겠는데 오늘도 완전 개이득차로였잖아 어... 네네네 들리죠?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네네네 예! 들립니다 네네 지금... 그... 전설 물고기는 낚으셨나요? 아니요 전설 쓰레기는 두개 있네요 어... 욕하실라는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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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쓰레기네요 라고 한줄 알고 깜짝 놀랐네 하하하하하하 아니! 아니 사실 이게 진짜... 아니 제가... 저한테 감정이 있으신거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아니예요 에이 농담이지 어디서 눈이 이쪽이라뇐 너블렘 너블림이 아까 계셨는데 쓰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유적지에서요 무조 여쭤봐 네 유적지에서 왜 쓰면 안 돼? 써도 되는데? 저 아까 스킬 써서 깼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 해도 되는지? 규칙이 으악! 다했는데 다했는데 지금 저거 지금 머싸가 나한테 눈치 주는 거죠? 빨리 와서 달라고 눈치 받았네 가야되겠다 우와 저 산에도 뭐 있네 퀘스트 여기 아 여기 마을 아까 거기 마을 아니야? 그러네 중력이네 있던 데네 중력이 그 있던 누구 중력이 그냥 다 발견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우 근데 퀘스트 진짜 안 보인다 뚜기님 어딨어요? 저 지금 집이요 집 어음 그 낚시터로 와주시겠어요? 아니면 아까 전에 다른 애한테 한 번 더 말을 걸고 왔어야 됐나? 귀한 선 쓰고 머싸 머싸 에나 번화가 그 낚시터 오셨어요? 에나 번화가 그 아 나 이거 어떻게 머싸 에나 번화가 에나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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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려는데 안 오네? 이분한테 뭐 뭐 뭐 쓰레기 쓰레기 와 사머리기 와 대박이다 이거 그러면 여기 이거 한 번 이분이 없으시는데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라고 했네요 저희 한 번 가서 길드석을 만들 수 있는지 한 번 가보죠 길드 레벨 바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버리자 오오오 오 잠깐만 여기 유족 짓는 거 아니야? 는 개꿀 없네요 Crawl 네 너무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벌써 끝? 벌써 끝? 제가 한번 보스만 빠르게 잡고 가보자 좀 그럼 나가면 되나요? 이거 이거 몰래 몰래 한 마리 잡고 몰래? 내가 봤을 때 다른 애들 뭐 하느라 조금 늦게 올 것 같거든? 저렇게 하고 있네 좋아 저 녀석도 길드 레벨 올리고 있었구만 아 3렙 길드 만들었어야 했는데 갈라고 하니까 딱 끝나버렸어 3렙 길드 아직 못 만드나봐 어 그냥 잡네 아 이게 잡기 쉬워져가지고 애들이 쉽게 잡나보네 이제 되게 쉬워졌네 아이고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가원분들 길드원분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꿀떡 아니다 꿀떡 아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아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저 3렙 길드석 했어야 됐는데 와 이분 신상 오지시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요 20레벨만 낄 수 있다는 풀세트입니다 레벨은 정말 낮으신데 템은 좋은거 끼시네요 네 저는 밥먹고 사냥말 했거든요 너랑 다르게 야 뭐야 개쩐다 멋있다 이거 입으니까 아거님꺼 진짜 개 구질구질해 보인다 아거님꺼 똥 묻은거 같은데요 야 뭔소리야 나 안입고 있어 그런거 왜 갑옷에 다들 똥을 묻히고 다니시죠 하하하하 야 넌 오줌 묻히고 다니잖아 야 그거 입으니까 사냥음 편해졌어 오줌 묻힌거 같은데 오줌 묻힌거 같은데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군요 야 아 갑자기 고개에 졌네 고개에 힘 좀 보인다 야 난 그 시간에 저러리 길드랩에 3레벨 만들겠다 와 아버님 근데 그건 아니죠 왜 다음 던전에서 잡아보니까 제가 볼 땐 저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아 어 그렇지 다음 던전에는 아버님이 안까지 한거 같은데 안필요하다는거 같은데 아버님이 안맞으니까 라고 한거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너무 까불면 안될거 같아가지고 멈췄어 진짜 상처되네요 진짜로다가 까불면 안될까봐 열심히 알려 열심히 알려드렸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중령이는 나랑 뭐 좋은 돈독한 사이니까 그치 아니 나는 나는 유적찼다가 유적찼다가 머싹 기억찼는데 찾았어 멋있다 나도 저거 사고싶다 그냥 질러버려 지금 바람있는거 신선 아까 찾았어라 아 그래요 신선 사왔어요 말조로도 바람부터 다 찾았어 사안 2월의 기억 몇개 있으신대요 아 그러네 형님 만원 드리겠습니다 말하.. 말하죠 저희 만원이 없어 내일 다음에 차 되드려야될 무슨말이야 2월의 부자 부자가 아무것도 아니었어 와우 어마어마하네요 어 잠깐만 이거 먹으면 레전드 아까비 아까비 또 재판이죠 또 이거 먹으면 배달질 편이야 자 이번 차는 다들 착하게 사셨죠 다음에 차 재판장에서 안시작해도 되죠 네 아 그럼요 착하게 지냈죠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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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고있어 이사람이 대출받았거든요 다음에 차 줘야되요 대출받았어요 제가 저한테 이 전용무기를 담보로 대출 2월의 기억 21개 받아가셨거든요 아리올 다음에 차 회수 안하시면 그 다음에 차 법정 갑니다 아니 그거 사셨어요 아 일단 리타님하고 순윤님도 20개 4레벨 4개로 샀거든요 맞아요 어 와 리타인 레벨 많이 올렸네 리타인 레벨 19나 되네 들드석 강화하셨어요 리타님하고 스윙님 비꼬았다 비꼬았다 네 아버님 덕분에 레벨이 됐습니다 아 이건 진짜 크다 한명 다음번에 뽑을 수 있는건 엄청 컸다 진짜로 4레벨 4개 안 아깝다 와 아버님 레벨 24야 중렉이가 더 높지 않아 똑같은데요 똑같은데요 아 드디어 같아졌다 아 근데 진짜 말해도 돼요 이게 낚시가 잘 볼린다는게 아닌데 낚시가 그 천성상으로 안맞아요 저는 하하하하 치큐대들이시네 걍다 강 태공의 낚시 때인가 그걸로 그냥 막 1초말에 딱따 딱따다 딱따 이렇게 났던데 그게 내 성형하고 안맞은 낚시가 그냥 다 떨어애 하는데 여러분들 힘찍으시고 렉스의 무기 드세요 오늘 몬스터 두 대면 잡더라구요 와 와 와 공격력이 105대? 네? 뭐야 이거? 크리티컬도 있고? 이거 크리티컬 뜨잖아요? 데미지 두 밴데 크리티컬이라고 뜨면서 몬스터 한 방에 잡힘. 쩐다. 아 그니까 악어님은 악어님은 그냥 두 대신 잡다가 가끔가다가 어 한 대대로 잡았네 크리티컬 때면 약간 그런거에요. 나의 무기도 멋있어. 야 우리 무기보다 훨씬 나은데? 이거 우리 센건데? 데미지 몇이에요 그거? 63 63 어마어마한 차이구나 되게 대단하잖아 차이 엄청난데? 난 아직도 이거 들고 다닌다 근데? 나도 이거 들고 다닌다. 이거 5레벨 검인데? 나 이거 5레벨 검인데? 5레벨 검이면 그냥 맨손으로 때리는거랑 똑같애 어 나 지금 맨손으로 때리고 다녀 그거 그냥 길도원분들 줘 나 아직 3번째 사냥터를 깨고 있어 그래서 아직 레벨 메인캐스트 많이 남았어 아직 야 오늘 메인캐스트 깼었어야 했는데 아쉽다 아 근데 너무 아쉬워요 마크에이지 할때마다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 맞아요 너무 짧아 막 아 너무 아쉬워 내가 오늘 하고싶은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막 끝났대 너무 아쉬워 시청자분들도 그럴거 같애 아 아직 끝이야 아 끝났는데 아 막 하면서 와 오늘 8만2천명 가까이 보셨네요 네 8만2천명 보셨네 와 어마어마합니다 마크에이지 이렇게 보시면 8만2천명 까지도 찍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계속 쭉 본거야 8만명이 계속 와 어마어마하네요 와 이제 이제 방학 아니지않아요 이야 와 장난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크에이지4 5회차 네 여기까지 종료가 되게 되었네요 신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영웅분들 정말로 정말로 조금씩 강해지고 있네요 정말 보람찹니다 다음에 통화는 더욱더 강해진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좋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악청자분들 항상 마크에이지 재미나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된다는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쁘게 댓글 달아주시면 문화상품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깐요 댓글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항상 악어는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를 또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긍정에너지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 실제로도 정말로 하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구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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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